오, 뭐야? 맛있는 소리. 재희야, 고추기름 좀 넣어주면 안 돼요? 고추기름이요? 어. 있어요? 예, 예, 예. 어머, 야. 아, 진짜. 여러분들, 재희 요리 실력 궁금하셨죠? 재희는 항상 요리하면 이렇게 주방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요리 많이 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리사로서 리스펙합니다. 난 바로 요리 준비를 못 해볼까? 요리요? 요리 준비를 왜 바로 해요? 저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카레. 카레는 그냥 해놓고, 그리고 내가 다 될 때쯤이면 너네 배고플걸? 거의 지금 엄마의 생활 패턴인데. 재희 형! 저기 아래 가볼래요, 계곡? 계곡? 계곡 가볼래요? 나 밥해야 돼. 엄마, 엄마예요. 내가 안 하면 너네 굶어야 돼. 카레.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되는 카레 만들어줄게. 웃기고 있네. 기대할게요.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쵸, 열 개 종류의 카레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렸네. 형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다 했어요? 미안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도와줄 거 없냐고요. 다 했어. 진짜로? 여보세요. 엄마의 감자. 아, 지금 삶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끓는 물 정도 하면 돼요? 네. 아, 음. 아, 아. 어떡해. 제대로 해. 진짜 엄마가 된 게 뭐야. 진짜 엄마가 된 게 뭐야? 애 6 키우는 엄마댕기분 엄마는 나 혼자밖에 없었지 나는 지금 애 여보 상시녀들을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아빠라 원래 불맛에 먹는 거야 초벌. 완벽한 초벌이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 진짜. 그래도 전엔 너만 구웠는데 이제 내가 했잖아. 제이 형 요리할 때마다 약간 도심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 엄청 진지해. 우와, 쌀 전용 그게 있네. 예,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손, 손, 손 오므려서 여기. 어디 가, 어디 가. 그게 안 닿혀. 자, 후라이팬. 오, 예스. 저희 계란후라이 다 끝났나요? 잘했어요? 제이가 본인이 하겠답니다, 저 너무 못해서. 야, 웰던. 맛있어, 맛있어. 하고 보자. 이거 얼마나 봐야 돼요, 저거. 와, 배불른데? 넣어도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풀풀 꺼야 돼. 아무튼 안 봐. 아니야, 아니야, 풀풀 꺼야 돼. 아무튼 안 봐. 손가락 끝이 안, 이어폰 마디보다 안쪽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돌 들어 말아서. 그리고 이쪽에다 손카를 대고, 이렇게. 손, 칼을 이렇게 잡아.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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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이렇게 할게. 아, 진짜 불안하다 너네요, 쟤. 일단 포함 켜. 야, 물 정리하고 맞춘 거 맞지? 근데 일단. 너무, 너무, 너무 묽은데? 줘봐. 계란은 넣어야 되죠? 잠깐만, 이건 넣어가면서 하는 거야. 오케이. 아, 이제 제일 좋다. 아, 이지에 제일 좋다. 아, 이거 지심이 있을 거야. 지심이 있을 거야. 지심이 있을 거야. 어? 잠깐만, 이걸 뽀뽀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밑에 있어, 밑에. 저콜릿. 아니, 팥도 없어. 아니, 팥도 없어. 못해. 제발 얘들아 초콜릿 얘들아 You got it 얘들아 제발 이렇게 반죽 남은 거 있냐? 네 또 반죽이면 되잖아 그게 아니 없잖아 그게 믹스가 없잖아 아니요 믹스 있어 믹스 있어요 이거 없고 있어 참마 나 아파 근데 이제 뒤집어 오면 돼 안 돼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